물건이 메시지 에임 침대 멋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지킬 가치가 있어 와 근데 자리아 에임 좋다 자리야 에임 엄청 좋아요 어? 팔 엄청 개피 너프 너프 멋있어 아니? 왜 죽어? 벽 세웠는데 왜 죽어? 레이차 주칼 well 1 슬큰 vehem 아니아니 hiç 지금 뭐지? 킬링은 또 언제 나왔지? 아냐아냐 빼려고 했어. 디비려고 했어 디비려고 근데 맥크리가 이렇게 잘하니까 네 그런거 같습니다 아 그런거 같네요 아 진짜 자리야 죽였으면 좋겠어 너무 아파 자리야 에임 너무 좋아요 좌클릭 에임이 미쳤음 진짜 쭉쭉 따라와 신농만이야 왼쪽에 파라 자리야? 파라 자리야 자기실도 없어요? 파라 오른쪽 위에 떴구요 메르시타운 조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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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앙 난 죽었어 파라에 어디있니? 흠 다시 싸워야 해요 궁원이요 저도 궁원이요 궁극기 충전중이야 궁극기 충전중이야 나는 충전 너 용건 끼고 들어가도 될까요? 오른쪽 애들 오른쪽 애들 오른쪽 애들 몰려있어요 오른쪽은 리퍼 들어왔어요 자리야 자기실도 없구요 자리야 다운 잡힐게요 팔아 팔아 비바 먼저 뭐야 이렇게 안 죽어 왜 응 아파 피부들 피부들 안쓴게 아니고 못쓴겁니다 저라고 쓰기 싫었겠어요 너무 앞에 우리 너무 앞에 있어 자리야 궁 쓸거 같아요 자리야 궁끼는거 보여드리자 애들 드롭 각된다 아 늦었어 아 조금 늦었어 아 메르시 살아있는데 컷컷컷컷컷컷컷컷컷컷컷컷컷 자리야 개피 아 쓰지 말고 그랬나 안써도 막을거 같은데 리퍼 컷 잘해 크리슈 컷 아 아깝다 궁 아니 나 오늘 매크리 너무 잘쓰잖아 아이코 형 차라 두알컷 해봐 뭐라고? 차라 두알컷 하라고 형 마이크가 갑자기 잘 안들려 전시즌으로 75점 정도 될걸 자리야 응 갇혔어요 자리야 응 디바 로버포탑도 맞았구요 응 디바 로버포탑도 맞았구요 응 디바 로버포탑도 맞았구요 이우 죽어요 나이스 나이스 위도 아 맥클린님 가지 마세요 피통 먹을텐데 이제 루아씨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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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디바 로버포탑 응 디바 로버포탑 어 이거 봐 아아 자리야 자기 질드 빠졌구요 원중이 삼탱 상대 삼탱 삼탱 메르시 원힐 아하 메르시 짤 제 상대 노힐 자리야 궁 조심 찾을거에요 아 메르시에 부활 무조건 있어요 저 튕겨보기 각을 보겠 아 이건 튕겼으면 좋겠다 나이스 오 자리야 자리야 갇혔다 파라파라거점 메르띠이 메르띠이 파라거점 파라거점 응 안녕 리퍼 오 미러갖고 나 죽었어 의심 소리 소리 벽으로 막으려고 했는데 밀어가지구 내가 갇히고 벽에 나만 맞았어 우리팀 다들 팀킬 잘 하시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우리 팀 아까부터 팀킬 맘대로 하렴 맘대로 해 내일 학교 가야지 아 학교 가요? 학교를 가시는구나 저도 갑니다 고등학교 아니에요 대학교에요 대학교 아 대학교에요? 아 아까 16살이라고 했지 않았나요? 원재요 원재 아까 16살이라고 했다면서 아니 아니 24부터 아직입니다 예? 제 나이부터요? 그렇죠 아 근데 갈고리 너무 잘한다 아 더 주기 싫은데 그렇게 말하네 나 계속 안줬어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수님 야 오늘 게임 재밌네 예수님 게임에 또 너희 네 네 아 감사합니다.